봐봐 얼마 얼마짜리 보자 크라켄 갈거면 번들큘로 굴러 고쳐야 된다고? 아 나 여기 잠이 잠이 안 깼어 컷새어 컷새어는 뭐 음 아 비싸네 하이드로 시리즈 GT, GTX 위의 거고 아래 거고 차이가 아 3핀 컷새어 로딩 다 됐네 감성도 좋은데 성능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어? 괜찮나? 누수위험이 있어요? 누..근데 누수위험이 있으면 좀 그런데 아무튼 밤빗짱님 제가 20만냥 20만원 때까진 제가 사드릴게요 20만원 때까진 제가 사드림 30만원 이넘 runner 데이크를 그샤르랑 샤바샤바 해야 될 텐데 일단 선빵 필승 하이클리프 캣을 못하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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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오네 잘라 잘르죠 자르죠 지원 병력 잘라버리고 주샤르가 세요 조심해야되요 이쁘람하고 잠시두면 허섭쓰레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빠빠빠 이쁘tier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조치해! 조치해! 여러분! 와 기병봐 기병 드럽게 많네 진짜 스포프 어세싱도 보이구요 야 뭐야 아아 나 뺄까? 뺄까? 라인이 별로 안좋은데? 화살 각이 안나오겠는데? 뺄겠다x3 아 이거 각이 안나오네 아 이거 괜찮다 오 지형 개좋은데? 물을 끼고 싸울까? 뺄까? 한 번 쫙 들이박아주고 다 내려가 다 내려가 이 정도 지형이면 좋을 것 같고요 지형은 지금 상대가 물을 건너와야 돼서 엄청 힘들 거고 게다가 원거리 병종이 없어요 드샤르가 마땅히 원거리 병종이 없기 때문에 어구를 끌렸다 어구를 끌렸다 온다 온다 없다고 하기엔 투창이 너무 무서운데? 어디다 와서 자살을 치 "...이다네?" 나왔.... 아 아 이 게임이다 몸을 풀고 왔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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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퍼드포이셔 퍼드포이셔 어...야...말발말죽겠다 어어어어어... 아사시노 아사시노 툴어어어 오!이럿씨 앳댓다 앳댓 홀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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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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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샘 방송 한번 가볼까 아 전에 48시간 하고서 내가 다시는 안하겠다고 했었는데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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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6 6 6 7 9 5 6 6 6 6 6 7 7 7 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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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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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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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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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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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6 6 6 6 7 7 8 8 8 9 8 9 9 9 9 9 9 9 9 10 10 10 9 10 10 야 불러 애들 야 연장 챙겨라 아 뭐야 내가 걔가 아니네 이런C 내가 총사령관이 아니었어 야 총사령 해지해야겠다 아들? 아들이 누군데? 레오니우스가 아들이야? 뭐야 얘 에오니우스? 아 뭐야 뭐지? 내 아들이 에오니우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300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거 얼마야? 몇 명이야 이거 지금 400, 750 750에 900, 1100 조금 되겠군 이거 뭐야 이디스페어에어까지만 들어오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긴하다 피지형 로드 아가톤 아 우리 가톤찡 아아 또 가톤이 오셨다 가톤이 불멸자 39마리 아이고 이디스페어에어가 아 이디스가 생각이 좋네 아 가톤이 도와줘야되는데 아 이 자식이 아 이게 미쳤나? 내가 바 카단 바둘칸이 지금 네 정신을 놓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왕을 또 때려서 죽여줘야지 응 들어와라 4, 2칸이 또 496 대 473 들어와 음 해볼만 해보자 가톤이가 딴 짓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 물린거야 예 커버하러 올려다가 물린거에요 우리 가톤이 어 야 너 일로와봐 돌머리락 어 안좋으니까 아 나 이 말 싫어 미안한데 이 말 싫다 어우 제국 기사 말좋아 으아 아 이제 뭐야 이거 이루와 아 뭐든지 홀스 브레이커 어 왜 안맞아 어 화살이 너무 빨라가지고 안맞아 화살이 너무 빨라서 내 예상과 달라 빗살같아 빗살같아 어 미안 박빈이구만 뭐하지itude게 왕아니냐 헤르틴있 다잡은 저어 왕이다 저거 왕잡아라 오우수 뭘 fertil자 뭐야 다잡어 뭐..마... 뭐야 잘가라 타! 이게 바로 다자보호라는거지 몇발 쏘는거야? 네 발? 아까 파이어볼트 어디갔지? 파이어볼트? 파이어볼트 파이어볼트 자멜리 마스크토리 파이어어 볼트가 여기다 아 뭐야 아아 야 칼 왜 버릴지 근데? 파이어볼트 파이어볼트 바사이드 룰소드 멀티샷 멀티풀샷 좋구요 극딜 좋구요 아 죽어나가는거 봐 어쩌는데 우리 팀도 맞는다는게 단점이네 아냐 이게 이게 그 드샤르 왕을 옵션 뭔지 보자